위키를 사용하려면 입력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할 방법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램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설치를 해서 미디어 위키를 설치할 준비를 모두 완료했었는데요. 여기서 앞전에 설치한 MySQL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MySQL을 설치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사용자 아이디 등은 직접 생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치한 MySQL을 통해서 위키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성한 사용자 계정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할 명령어들은 이런데요. 이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웹 SSH로 들어가셔서 수도 mysql-u roo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root 권한으로 MySQL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mysql-u root라는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 부분이 뜨는데요. 이런 문장이 출력이 되면 MySQL이 성공적으로 접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또 Welcome to the MySQL Monitor 이렇게 뜨죠. MySQL에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것이고요. 이제 성공적으로 접속을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Create Database Wikidb 하고 여기까지 세미콜롬까지 입력을 해서 Wiki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줍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Wikidb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반드시 Wikidb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의 데이터베이스인지 이름만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상 Wikidb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Query OK, One Low Affected 라고 뜨면 데이터베이스 생성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Show Databa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명령어는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Wiki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Wiki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으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 유저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건 아이디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CreateUser, Wiki, 골뱅이, 로컬호스트, IdentifiedByPassword, 세미콜론 이 명령어를 임명해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때 계정 이름, 아이디는 저는 위키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임의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입력했는데요. 이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드셔도 되지만 다르게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우리가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GrantAllPrivilegesOnWikidb.AstericToWiki, 골뱅이, 로컬호스트, with GrantOption 굉장히 긴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는 위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위키 계정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생성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Qu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MySQL에서 빠져나와서 기존에 이 Ubuntu라고 나오는 부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Quit 자 Hardy Beyond arch 볼 기만 볼 아뇨 지독 음 сч 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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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